제가 아까 이제 홍보할 때부터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. 일단 뭐를 튀기신다고 하셨는데 뭘 튀긴다고요? 뭘 튀긴다고 오셨는데 본인이 더 튀지시더라고요. 저 지금 인정하시죠? 지금도 보여요. 그렇죠.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. 자 우리 튀기신 우리 선글라스 쓰신 분 우리 분홍색과 주황색 옷을 입으신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?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? 진짜요?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강주에서 온 장초희 인사드립니다. 장초희님. 아니 일단은 의상부터 머리 헤어스타일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전 직업이 너무 궁금하거든요. 네 직업이 궁금하죠. 헤어디자이너입니다. 역시 헤어스타일이 남다르셔요. 그렇다면 우리 3MC 중에 오늘 아 그래도 이 친구 헤어스타일 잘하고 왔네. 삐까뻔짝하게 잘하고 온 것 같아요. 일단은 우리 친아씨. 저 자리 바꿀게요. 이리로 오세요. 저 시닌이 다녀요. 예 이리로 오세요. 이리로 오세요. 뭐 일단은 뭐 어떤 노래 혹시 준비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살면서 인생 뭐 있나요? 네. 인생 뭐 있나. 인생 뭐 있나. 자 광주에서 오셨습니다. 인생 뭐 있나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인생 뭐 있나. 나 있어 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골치없는 사연 전쟁같은 인생 모두 다 던져버려 나를 위해 쓰고 멋부리고 살며 채고 있는 거지 인생 뭐 있나 있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쨍하고 뜨는 거야 청소 잘 나올 것 같은데 앤비는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다 보면 어둠은 사라지고 살랑살랑살랑 꽃바람이 불어 웃음 뽑힌다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자 점수는 공연합니다 점수는요 뻥튀기만 튀기나요? 아니요 점수도 튀길 수 있다는 거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순간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 일단 자리에서 먼저 미리 일어나셨고요 인정합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부채와 자리를 교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